오늘의 동학 도둑과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늙고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매일 책만 읽고 있었지요. 선비가 책을 읽고 읽으려니까 또 부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책만 파고 있으면 책 속에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젊은 시절에는 군소리 없이 남편의 시중을 들던 부인이 할머니가 되어가면서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비 내외는 이미 나이가 들어 머리에 서리가 앉았지만 세라의 자식이 없었어요. 부인은 자식 키우는 재미도 모른 채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남편은 하찮은 벼슬 한 자리 못하고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그런 아내가 가엾어서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화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인이 선비에게 배 한 피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장날이니 이 배를 장에 내다 팔아오세요. 돈을 받거든 쌀도 사고 북어도 한 개 사오세요. 알았소. 내가 점심을 굶어가며 정성들여 짠 것이니 소중하게 다루세요. 선비는 배를 파낸 일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여간 난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도록 고생만 시킨 아내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선비는 배 한 피를 등에 매고 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따라붙으며 부침성 있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에 가시나요? 그렇다네. 배를 팔러 가는 길이지. 젊은이는 어디 가는 길인가? 예. 저도 장에 가는 길입죠. 네. 저는 장바닥에서 이 물건 저물건 흥정을 붙이는 거강꾼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점잖은 분이 어떻게 저희와 같이 장바닥을 헤매시겠습니까? 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이라네. 할아버지 염려 마시고 그 배를 제게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값에 팔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그런데 그 배를 판 돈으로 쌀과 북어를 사야 한대네. 그것도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사다가 드리지요. 그러면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게 아닌가. 전만에요. 연세 드신 분을 이럴 때 좀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원 정말 고맙구려. 그럼 할아버지는 이 고개에서 쉬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부지런히 다녀오겠습니다. 젊은이는 선비가 내주기도 전에 배를 냉큼 빼앗아 짊어지고 장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원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다니.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갯마루에서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늘은 속일 수 없으며 사람에게는 숨길지언정 하늘에는 숨길 수 없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둑의 샘물은 마시지 말라. 참으로 좋은 글기로다. 선비는 젊은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평소에 읽던 글을 소리내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아주 못된 도둑이었어요. 그는 고지식한 선비를 교묘하게 속이고 배 한 피를 빼앗아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장에 가서 잽싸게 배를 팔아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선비는 해가 질 때까지 고개에서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젊은이를 걱정하며 안절보질 못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여태 배를 팔지 못한 모양이야.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군. 이 일을 어쩐담. 이윽고 하늘의 별이 총총 떠오르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세요? 놀라서 묻는 아내에게 선비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할게야. 부인은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도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 그래, 그 도둑놈이 배판 돈을 가져올 줄 알고 여태 기다렸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젊은이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소. 저런, 끝까지 고집이시구려. 운이 없었다 치고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속편이 잠이나 잡시다. 부인은 오히려 선비를 위로했습니다. 거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서야 나는 끝까지 믿어버리다. 선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선비는 닷새에 한 번씩 있는 장날이 되면 빠짐없이 그 고갯말을 해 나가서 젊은이를 기다렸어요. 첫 번째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그 다음 다음 장날에도 젊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다섯 번째 장날이었어요. 그 젊은이가 고개를 넘으려는데 먼 발치에서 보니 전날 자기가 속였던 그 선비가 아직도 고갯말을 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도둑이지만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도둑은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서 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판돈 만큼의 쌀과 북어 한 퀴를 사서 돌아왔어요. 젊은이는 고갯길 옆 숲에 숨어서 선비의 행동을 훔쳐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힘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힘없는 뒷모습을 보니 젊은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끄러웠습니다. 젊은이는 멀찍에서 선비를 뒤따랐어요. 선비는 젊은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선비는 집안에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한 달 내내 고생을 하는 모양이야. 배가 안 팔리면 그냥 가져오기라도 하지 않고 아이고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같은 줄 아세요? 그 젊은이는 지금쯤 고생은커녕 호의호식하고 있을 테니 그리하세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였어. 나는 다음 장날에도 기다려볼 생각이오.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이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밖에 누가 왔나? 선비가 방문을 열었지요.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마침내 왔구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선비는 반가워하며 그 젊은이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젊은이가 왔어요. 이렇게 쌀과 북어를 사와 꾸려. 선비는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는 용서라니. 실은 내가 사과할 일이 있네.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자네를 도둑이라고 우겨서 혼이 났다네.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자네가 영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닌가. 여간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젊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배를 가로챈 도둑입니다. 그런데 장날마다 고갯말 위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마음을 고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선비는 몹시 놀랐습니다. 잠시 후 선비는 젊은이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젊은이 이제 되었네. 사람의 용기 중에서 가장 큰 용기는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나. 자네는 잘못을 내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선비의 위로에 힘을 얻은 젊은이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비 내외가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을 알고 그 후로 선비 부부를 부모처럼 극진하게 모셨답니다. 오늘의 동화 죽은 두 여인 서울을 지키고 있는 북쪽에 우뚝 서 있는 삼각산. 이 산을 보면 누구라도 그 아름다움과 신령스러움에 감탄하겠지만 그 산 속에 신비한 귀신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서 조선 왕조를 세웠을 때 거기에 복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당시 병부상서 벼슬자리에 있던 김한유도 그런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김한유를 죽였으니 이번에는 그의 가족을 죽이러 가자. 포도대장은 군졸들을 거느리고서 백여 칸도 넘는 김한유의 큰 집을 습격했습니다. 옛날엔 아이, 여자, 늙은이 할 것 없이 죄 지은 사람의 온 가족 일가를 몰살했던 것입니다. 집에다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인 뒤에 부녀들이 거쳐하는 내실을 열어젖힌 순간 김한유의 부인과 딸은 막 칼을 뽑아 자결을 하려던 찰나였어요. 포도대장은 급히 그 칼을 빼앗아 던졌습니다. 죽어 없어지기에는 얼굴들이 너무도 아름답군. 살아서 뒷날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거요. 모녀가 너무도 인물이 잘생겼기 때문에 포도대장은 참아 죽이는 게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과 딸은 죽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성계는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붙여준 대신에 어떤 굴욕도 참고 살아야 하는 광기로 삼은 것입니다. 광기란 공중에서 노래나 춤을 추면서 어떤 욕된 욕우라도 다 들어주어야 하는 천한 소임이었어요. 부인의 딸은 그러한 나날 속에서도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약혼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이명우와 나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호접한사 벼슬에 있던 이승환이란 사람은 본시 김한유와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과 김한유의 딸 간에 어릴 때부터 약혼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김한유는 이성계에게 반대했다고 주가 없어졌고 이승환은 이성계 밑에서 벼슬을 그대로 눌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승환이 그 아들을 다른 곳으로 장가들이려 하자 그의 아들 이명우는 단연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버님, 약속이란 하늘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둔 약혼자가 있는데 저는 그 약속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결혼할 순 없습니다. 그 말에 이승환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놈이 정신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이놈아, 채통 지키는 일이 그 무슨 일보다도 더 중한 우리가 역적 집안의 딸 자식과 혼인을 하다니 될 법이나 한 말이냐 내 말을 안 듣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그러나 약혼자에게만 마음이 굳어있는 이명우는 아버지의 어떤 호령에도 겁내지 않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약혼자와 그 약혼자의 어머니를 구출해낼 국리에만 온 마음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간혈한 두 모녀를 관계에서 빼낼 수 있으며 또 그녀와 짝을 이루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동안 약혼자였던 그 딸은 한 지위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큰 연애가 있던 날 밤 딸은 황종석이라는 장군의 처소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장군의 처소를 향해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는 딸의 품 안에는 한 자루의 비수가 감춰져 있었어요. 마음에 없는 사나이에게 재물이 되기보다는 약혼자에 대한 마음의 진실을 위해서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결심에서였습니다. 황장군이 촛불을 대낮같이 켜놓고서 아름다운 얼굴에 여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벼랑간 문 앞에서 퍽하고 사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영창문을 드르륵 열고 내다보았더니 그것은 애타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광기인 것입니다. 가슴에 꽂혀있는 비수를 뽑아내면서 광기를 부르고 흔들어보았지만 이미 숨은 끊어지곤 안 뒤였지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어머니는 딸을 안고 볼에다 볼을 부비면서 한마디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로구나. 그렇지,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이니라. 그러던 부인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의지하고 있던 딸에까지 죽고 없어졌으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던 여러 기생들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녀 두 사람을 너무나도 가엾게 생각해서 상청을 차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광기 아닌 서울 안에 다른 기생들도 모두 와서 술을 붓고 절을 하곤 돌아갔어요. 그러고 있던 스무 하루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동료 광기들은 죽은 모녀의 상청 앞에 앉아 이야기들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벼랑간 상청 안방에서 흑흑흑하고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괴상한 울음소리에 전신이 오싹하고 머리끝이 쭈볕해진 광기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엎어지고 자빠지며 도망을 치느라 정신들이 없었어요. 그날은 김한유 대감의 딸이 약혼자였던 이명호가 아버지의 명령에 못 이겨 아버지가 정해준 병조판서 김태전 대감의 딸한 대로 장가를 대는 날이었습니다. 이명호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왕에 약혼자였던 여인이 지금은 죽고 없을 때라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새로 정한 김태전 대감의 딸에게로 장가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괴이한 일이 또 하나 생긴 것은 첫날 밤에 신부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사지를 보들보들 떨면서 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뿐 아니라 그 다음날 밤도 그랬고 또 그 다음날 밤도 그랬어요. 세상에 멀쩡했던 사람이 별안간의 저 모양이 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구나. 의원을 불러 약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죽은 약혼자였던 김씨 여인이 화를 내어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 참 듣고서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군. 여자가 원안을 품으면 5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지. 좋아해오던 자기를 잊고 새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다 미워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 아닌 게 아니라 신랑인 이명호도 낮에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얼굴에서 흐르는 피가 닷새도 지나고 엿새도 지나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부름을 받고서 와보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때까지 만가지 병을 다 보아왔어도 이런 병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면서 손바닥을 털털 털고는 가버렸지요. 신랑과 신부가 다 이 모양이었으니 집안이 조용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에 차 있는 것이란 근심과 한숨뿐이었어요. 신랑은 곧 죽을 것 같이 위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날은 또 이상한 일 하나가 생겨났어요. 밤이 오래되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벼랑간 찬바람이 휙 일고 정신이 혼미해지더니만 신부인 김씨의 눈에 두 귀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더 알아볼 것도 없이 그것은 죽은 김한효 대감의 부인과 그 부인의 따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두 모녀가 죽은 지 아흔아홉째가 되는 날이에요. 괘씸한 인간 같으니라고 약혼녀에 대해서는 씻은 듯이 있고서 새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으니 이명호란 놈이 쓸게 빠진 놈이지 뭐야. 그래서 내가 그 두 연놈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어머니 되는 여인이 딸을 보고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피가 멎질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명호가 너무 가련한 것 같아요. 부인이 혈을 쬐쯔 찼습니다. 쓸게 빠진 인간은 이명호 한놈뿐만이 아니야. 너도 바로 그런 인간이란 말이야. 어째서 인간이 사랑할 줄만 알고 미워할 줄은 모르는 것이냐. 그렇지만 어머니 이명호가 너무 가련하지 않아요. 저도 한대는 그가 미웠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전 어떻게 하더라도 이명호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안고 있다가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내 마음이 꼭 그러하다면 그를 살려낼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만 딸은 어머니의 가슴에 매달렸어요. 어머니, 그를 살려낼 길이 뭐예요? 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부인은 듬찍듬찍하게 느린 어조로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삼각산 꼭대기에 가면 오백 년 묵은 늙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서 오백 보쯤 왼쪽으로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만 늑대굴 하나가 있을 거다. 그 늑대굴이 어떻다는 거죠? 그 굴 안에 풀들이 나 있는데 성혈초라고 하는 제비풀 비슷하게 생긴 풀이 있단다. 그 풀을 캐어다가 정성을 들여 다려먹이면 병자가 곧 나아 일어나게 될 거야. 어머니, 고마워요. 이 말을 들었다면 신부가 반드시 밝은 날에 사람을 보내어 그 약초를 캐어오게 할 겁니다. 어느새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두 여인의 그림자는 온데간데가 없고 신부는 겨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환각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신부 김씨는 다음날 신이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남을 시키는 것은 정성이 부족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비풀을 닮은 풀이 있었기로 그 풀을 캐어다가 정하게 다려 남편에게 먹였더니 어쩌면 그토록 신기한 약이 있는 것일까요? 신랑 이명호는 거짓말같이 몸을 털고 일어나서 멀쩡한 사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무사하게 된 것은 죽은 그분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이명호의 부부는 매년 죽은 두 여인의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약초 이름을 귀신풀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 모시는 당집 옛날엔 어느 지방에나 다 그랬지만 제주도에도 귀신을 모시는 당집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기화로 지붕을 한 조그만 당집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귀신은 영검이 많았기 때문에 복을 빌고 싶은 사람이나 집안에 우한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그 당집에 재물을 차려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향을 사르면서 정성들여 귀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애월명 고네리 마을 근처에도 당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늙은 내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때때로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아들 하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소.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거녕 딸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적적하지는 않겠지.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은 없더라도 몸이나 자꾸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요즘은 허리뼈가 칼로 써놓은 것 같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지성이나 올리고 와야겠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당집에 올라가 제사를 지낼 양으로 술이니 고기니 과일이니 하는 재물을 준비해 놓고 할아버지를 보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당신 아무리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성미라 하더라도 이 술은 제사에 쓸 것이니 절대로 입을 대선 안 돼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로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잘하지 않으려 하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사시사철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란 술 마시고 하는 술 타령이었지요. 어디에 쓸 술이든 간에 술이 눈에 띄기만 하면 우선 먹고 붙어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에 쓸 술이니까 이 술에는 절대로 입을 대선 안 된다는 말 똑똑히 들었지요? 그 말을 해놓고서 할머니는 잠시 동안 이웃집으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런 주의를 시켜놓고 갔다 해서 술 생각을 안 할 까닭이 없었지요. 술단지 옆으로 가서 코로 실록실록 냄새를 맡으니까 목구멍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꾸질함을 듣는 게 겁이 나지 않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목구멍을 간지럽게 하는 술을 참아낸다는 것도 예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술단지 안에 술이 이렇게 많이 차있는데 한 잔쯤 마셔 없앤다 해서 아예 까닭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술을 한 잔 몰래 퍼내어 마셨습니다. 아이고 바로 신선한 맛이군 극락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만큼 맛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술맛을 아예 못 보았다면 모를까 술맛을 본 이상 도저히 그대로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잔 퍼내어 마신 것을 모를 사람이 두 잔 퍼내어 마셨다 해서 알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또 한 잔 퍼내어 꿀꺽꿀꺽 마셨지요. 세상에 이리 좋은 맛을 두고서 내가 할머니 하나 때문에 잠고 있어야 하다니 에라 모르겠다 이왕 들통이 날 바에야 맛이나 제대로 나기 실컷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끝내 술 한 항아리를 말끔하게 비워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족한 걸 내가 뭐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더란 말인가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는 큰 대자로 들어 누워 코를 들으렁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 꼴을 보고서 넋을 잃고 내려다보고만 있었지요. 너무도 귀가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 있는 할아버지를 발로 툭 찼습니다. 여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코만 계속 골고 있었어요. 여봐요. 할머니는 또 발로 영감을 찼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모르고 잠만 자자 할머니는 악을 쓰면서 발로 툭툭 찼습니다. 그래서야 할아버지는 눈을 반쯤 뜨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어디서 개가 지져? 이제는 미치기까지 했나? 뭐? 개구리가 울더라고? 빨리 일어나 보란 말이요. 이건 제사에 쓸 수리라고 그만큼 설명을 해뒀건만 왜 한 방울도 없이 다 퍼마셨는지 말을 해봐요. 할 말이 없게 된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스르르 감고 잠을 계속 자려하자 할머니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세상에 당신님에게 드릴 재물을 가로채 먹다니 겁도 안 나요? 이따위 인간은 바가지만 한 종기가 도단하도 싸지. 분한 끝에 할머니는 영감의 몸에 큰 종기가 나서 죽어도 아까울 게 없다는 악담을 뱉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퍼뜩 떴어요. 이 할망구야 방금 뭘 했어? 아무리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기는 했지만 할머니 한 악담이 생각할수록 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할망구야 방금 나 듣는 데서 뭐라고 했느냔 말이야. 그러나 할머니도 지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바가지만 한 종기가 도단하라고 했소. 왜? 제사에 쓸 술 다 퍼마시고 누워 자는 사람한테 그 소리도 못할까봐. 저런 천벌을 받을 옆었네가 뭐라고 하고 있지? 천벌을 받는다고? 제사 술 마셔버린 임자나 천벌을 받지? 왜 내가 천벌을 받아? 먹고 사는 살림살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 혼자서 했지. 전날 만날 술 마시는 거나 알까? 당신이 논 한 번을 갈아봤소. 밭 한 벌을 갈아봤소. 고기 한 마리를 잡아봤소. 곡식 널어놓은 덕석에 새 한 마리를 쫓아봤소. 소나기가 오니 장독대 한 번을 살펴봤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바가지만한 종기도 부족하오. 큰 술독만한 종기가 도단하도 오히려 부족하지. 성이 나서 한 번 말을 꺼내놓을 땐 당해낼 수가 없는 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래, 술독만한 종기가 나야 속이 시원하다면 그런 종기가 나도록 당신님에게 빌어보시오. 빌고 말고 왜 내가 입이 없어서 못 빌 줄 알았소. 임자가 말하기 전에 진작 빌었다면 어떡할 테요. 종기 맛이 어떤지 그거나 기다려보고 있는 게 좋겠소. 더 말할 수가 없었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습니다. 술은 또 담그면 되는 것이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종기 나서 고생하기를 빌다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뻔뻔한 할아버지에게 속이 상하니까 내친 걸음에 그렇게 악담을 해버리고 말았을 뿐이지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있는 점에선 마을에 어느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일은 세상 일인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엉덩이에 주먹만한 종기가 실제로 난 거예요. 그것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않소. 당신님이 오죽이나 했으면 정말로 그런 종기를 도단하게 해주어 분풀이를 했겠소. 내게 종기나기를 원하더니 이제 당신 속이 시원하겠구려. 속이 시원하나 마나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할 게 뭐요. 할머니는 더 있기가 거북했던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종기 때문에 엉덩이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이 종기로 고생을 해야 한다니 어디에 가서 분을 풀어야 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받아 먹을 술을 가로채 먹은 게 괘씸하다 해서 당신님이 그 심술로 내게 다 종기를 내려준 거라면 그 당신님이 미워서 참아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아픔을 참고서 부엌으로 나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마을 뒤에 있는 당집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헐떡헐떡하던 숨결을 잠시 가라앉히고 난 뒤 미친 듯이 당집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안에서는 향뿔 냄새가 물씬 코를 찔렀어요. 들어가 보니 그곳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둔 술이 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술을 보자 참지 못하고 벌컥벌컥 모두 마셔버리고 말았지요. 그동안 할머니가 이웃집에서 돌아와 보니 나갈 때까지 알아 누워 있었던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프다면서 끙끙거리고 있던 영감이 어디를 갔을까 구석구석 찾아보다가 칼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란 할머니는 나는 듯이 해서 마을 뒤에 당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심한 할머니는 아이고 영감 어쩌면 그렇게도 남의 속을 몰라준단 말이요. 부부가 아니라 만만해서 내가 일부러 당신의 부하통을 건드린 게지 정말로 미워서 당신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겠소.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할머니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람둥이 남편 바람나라의 왕은 알아주는 미남이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려 국민들은 진심으로 왕을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미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도 보는 처녀들마다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로 삼고 나면 곧바로 흥미를 잃어버렸지요. 어느 날 바람왕은 멋진 옷으로 차려입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문대로 정말 멋지게 생기셨네. 어쩜 저렇게 늠름하실까 백성들이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바람왕은 고개를 더욱 꼿꼿이 세웠습니다. 옷 태도 어쩜 저리 좋으실까 옷도 훌륭하지만 저런 옷은 누가 만들까 그여 당연히 꼼꼼한 재단사겠지 그가 아니면 누가 저런 옷을 만들 수 있겠어 그 소리에는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인지 재단사를 칭찬하는 소리인지 헛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멋져 보이는 게 이 옷 덕도 있단 말인가? 바람왕은 갑자기 꼼꼼한 재단사가 괘씸해졌습니다. 좋아 얼마나 훌륭한 재단사인지 두고 보라지 바람왕은 궁궐로 돌아가 꼼꼼한 재단사를 불렀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네가 만들었느냐? 그렇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다. 마음에 꼭 든다. 솜씨가 아주 좋구나. 그런데 이 옷감의 재료가 무엇이냐? 낙타 털입니다. 낙타 털이라면 가죽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옷은 재료보다도 솜씨입니다. 훌륭한 재단사는 어떠한 재료로도 멋진 옷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바위로도 훌륭한 옷을 지울 수 있겠구나. 예? 짐은 바위로 지운 옷을 입어보고 싶다. 설마 못 짓는다는 말을 하진 않겠지. 그렇다면 왕에게 거짓말을 한 죄로 다스리겠다. 꼼꼼한 재단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연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벌을 받게 생겼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깨가 늘어져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재단사의 딸이 물었습니다. 꼼꼼한 재단사는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지요.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바위로 옷을 짓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딸은 생긋 웃더니 아버지에게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꼼꼼한 재단사는 모래 주머니를 들고 바람 왕에게 갔습니다. 벌써 옷을 다 만들었느냐. 바람 왕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바위를 꿰맬 실이 있어야지요. 바위를 꿰맬 실이라니. 예. 그래서 이렇게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바위로 옷을 지우려면 모래로 만든 실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재단사의 말에 갑자기 바람 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바위로는 옷을 못 짓는단 말이 아니냐. 모래로 실을 못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누가 해낸 것이냐. 제 딸입니다. 참으로 영리한 처녀로구나. 그런 처녀라면 왕비로 삼아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바람 왕은 꼼꼼한 재단사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또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잘못하면 나도 다른 아내들처럼 평생 과부하는 과부로 살게 되겠구나. 꼼꼼한 재단사의 딸은 어떻게 하면 과부로 살지 않을까 궁리했어요. 어느 날 바람 왕이 사냥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잠깐 쉬는 사이에 시종이 차를 가져왔어요. 바람 왕은 무심히 한 모금 마셨다가 순식간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시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이놈 임금이 마실 차에 소금을 넣다니 순간 시종은 납작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쪽 천막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서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그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 여자라는 말에 바람 왕은 당장 천막으로 가보았어요. 과연 여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바람 왕은 그 여자와 함께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청혼을 하였어요. 전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여자의 말에 바람 왕은 대신 끼고 있던 반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와서도 바람 왕은 도저히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종에게 찾아보게 했는데 여자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1년 후 바람 왕은 사냥을 갔다가 그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오, 그 여인이 돌아왔구나. 반가운 마음에 바람 왕은 천막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람 왕은 신비한 여인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전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바람 왕은 대신 차고 있던 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시 1년 후 바람 왕은 사냥을 갔다가 그 신비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바람 왕은 꿈같은 하룻밤을 보내고 금실로 짠 모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후 신비한 여인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람 왕이 사람을 풀어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7, 8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 여인과는 그것으로 끝이었나 보구나. 마침내 바람 왕은 신비한 여인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이웃나라 공주를 새로운 왕비로 맡기로 하였지요. 결혼식 날 바람 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까지 모두 참석하여 왕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때 세 아이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임금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 아이가 내민 선물은 보석 반지와 칼과 금실로 짠 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별궁에 살고 계십니다. 세 아이는 바람 왕을 별궁으로 안내했습니다. 별궁 앞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신비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바람 왕은 그제야 신비한 여인이 꼼꼼한 재단사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바람 왕은 진심으로 사과하곤 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맞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잔머리 총각 옛날에 잔머리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자신의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잘 벌리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머리로 왜 돈은 못 벌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머리로만 살 게 아니라 기술을 익히라는 뜻일 거야. 잔머리 총각은 마땅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긴 나라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어느 큰 집 앞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줄입니까? 잔머리 총각이 한 노인에게 물었어요. 보면 모르겠나. 허리가 아파서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다들 허리가 구보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심한 요통이라도 못 고치는 법이 없네. 몇 번 주무르기만 하면 그냥 다 나아. 그래서 이렇게 큰 집도 짓고 덩덩거리며 사는 거 아닌가. 잔머리 총각은 무릎을 쳤습니다. 의술이야말로 최고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요통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게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미리 얘기 좀 들어놓게. 마침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요통의사는 쉽게 허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잔머리 총각은 환자들의 증상을 듣고 증상에 따라 환자들을 나누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고 저런 환자는 저렇게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통의사가 없을 때는 자신이 직접 환자를 돌보기도 하였어요. 몇 년 후 잔머리 총각은 요통의사만큼 의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둥근 나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느 저택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줄입니까? 보면 모르겠나? 머리가 아파서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다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심한 두통이라도 다 고치신다네. 몇 번 짚어보기만 하면 그냥 다 나아. 그래서 이렇게 큰 저택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닌가? 잔머리 총각은 당장 두통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게 두통에 관한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미리 얘기 좀 들어놓게. 요통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잔머리 총각은 그러면서 두통치료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잔머리 총각은 두통의사만큼 의술을 익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작별 인사를 하고 두통의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네모난 나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느 의리의리한 저택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줄입니까? 보면 모르겠나? 치통을 고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다들 이가 아파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심한 치통이라도 다 고친다네. 그래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저택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닌가? 잔머리 총각은 당장 치통의사를 찾아갔어요. 제게 치통에 관한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어느 이가 어떻게 아픈지 미리 얘기 좀 들어놓게. 두통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잔머리 총각은 치통치료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속병, 피부병, 다리병, 목병 등 병에 관한 것이라면 다 배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술에 관해선 누구보다 자신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잔머리 총각은 고향으로 돌아가 전국 방방곡곡에 광고문을 붙였습니다.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다 고쳐드립니다. 다른 데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꼭 한번 와보십시오. 나도 이제 꼭 부자가 되겠지. 잔머리 총각은 기대에 차서 환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도록 환자는커녕 개미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았어요. 왜 이러지?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왕이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오. 두통, 유통, 치통, 속병 등 병에 관한 것이라면 아주 권하다오. 왕이도 그래서 오른 거라오. 그래서 다들 병이 나면 궁궐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잔머리 총각은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옳지, 임금님이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치는 거야. 마침 유명한 게으름뱅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귀찮아 면나 며칠 당바닥에 놓은 채 지내던 게으름뱅이였어요.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면 틀림없이 죽은 거였지요.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를 둘러싼 채 수근거렸습니다. 죽은 게 맞지?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 그들에게 잔머리 총각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금님을 모셔오지 않는 겁니까?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모셔봐요. 임금님이 아무리 명이라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그들을 향해 잔머리 총각이 말했습니다. 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오. 순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았어요. 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단 말이오. 그들을 향해 잔머리 총각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게으름뱅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귀찮아서 죽은 것처럼 꼼짝 않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임금님도 살릴 수 있을 거요. 한 사나이가 불쑥 소리쳤습니다. 맞소.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임금님도 고칠 수 있을 것이오. 사람들은 우르르 궁궐로 몰려가 왕을 모시고 왔지요. 왕은 약 상자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물약과 가루약이 든 상자였어요. 자네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못할 거 없지. 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약을 꺼내 게으름뱅이에게 먹였습니다. 여기저기 물약을 발라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축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왕은 다른 약을 먹여보았습니다.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소. 전하의 명의라도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왕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네가 해보아라. 만약 저자를 살려내면 왕위를 물려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 목숨은 끝인 줄 알아라. 알았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커다란 열매를 가져와 속을 파내고 물을 부었습니다. 담배에 불도 붙였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잔머리 총각이 게으름뱅이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얼굴에 열매를 엎어버렸어요. 느닷없는 물벼락에 게으름뱅이가 도리지를 쳤습니다. 잔머리 총각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엉덩이에 담배 뿔을 갖다댔어요. 게으름뱅이가 일어나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중 몇 사람이 왕의 왕관과 망토를 벗겨다 잔머리 총각에게 씌워주었어요. 전 왕이 되기 위해 의술을 배운 게 아닙니다. 잔머리 총각은 왕에게 왕관과 망토를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잔머리 총각이 의술을 배운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이 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니 잔머리 총각의 목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관과 망토를 돌려준 것입니다. 그 후로 잔머리 총각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쉰 목소리 모자공의 아내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쉰 목소리 모자공은 수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하나도 아닌 둘을 얻게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쌍둥이 중 동생이 문제였습니다. 속에 악마가 들어있는지 하는 짓마다 말썽인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쌍둥이 동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런 못된 녀석이 있나. 당연한 것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기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어린 싹 짓밟아놓기 시장에 가서 쌓아놓은 물건 뒤집어 엎기 등 온갖 말썽을 부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쉰 목소리 모자공 부부는 틈만 나면 아들을 타이르고 달랬어요. 그럴수록 쌍둥이 동생은 보란듯이 더 큰 일을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안되겠군. 호루라기 마법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지. 쉰 목소리 모자공은 결국 호루라기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호루라기 마법사는 숲속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충고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십시오. 쉰 목소리 모자공은 그동안 아들이 저지른 말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밤을 새워 기도해보고 답을 구해야겠군요. 호루라기 마법사는 쉰 목소리 모자공을 보낸 후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이튿날 쉰 목소리 모자공이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답을 구하셨나요? 그렇소. 하느님께서 당신과 내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모자를 만들어야 하오. 그럼 난 그 모자의 마법을 불어넣겠소. 그 모자는 당신 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오. 쉰 목소리 모자공은 집으로 돌아와 당장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모자가 그렇게 커요? 아내가 물었지만 대꾸하지 않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모자가 다 만들어지자 쉰 목소리 모자공은 호루라기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와서 모자를 찾아가시오. 그때까지 마법을 불어넣겠소. 호루라기 마법사는 재단의 촛불을 켜고 장미꽃잎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는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 끝에 호루라기 마법사는 모자에 마법을 불어넣었습니다. 날이 저물쯤 쉰 목소리 모자공이 모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모자 안에는 아주 강한 마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마루 한가운데에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아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호루라기 마법사가 모자를 내주었습니다. 쉰 목소리 모자공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마루 한가운데 두었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잠을 자러 갔는데 갑자기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쉰 목소리 모자공은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는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돈을 넣어 선반에 두었던 항아리였어요. 이 녀석이 또 보지 않았어도 누구 짓인지 뻔했습니다. 쉰 목소리 모자공은 아들을 찾았어요. 그때였지요.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아들이 모자에 들어가 있는 소리였습니다. 모자가 안 떨어져요. 그 속엔 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요. 내가 오면 숨는 거니? 그게 아니라 내일이 장날이잖아요. 그래서 사탕 좀 사 먹으려고 항아리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아리가 떨어져 깨진 거예요. 그 소릴 듣고 아버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안 숨어요. 잘됐구나. 그 모자가 널 가르쳐 주려고 거기 있었나 보다. 그래도 모자는 벗겨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모자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달려들고 형까지 달려들었지만 모자는 머리에 딱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되겠다.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쌍둥이 동생은 평생 모자를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모자 쓴 악동이라고 불렀어요. 모자는 모자 쓴 악동에 비해 엄청나게 컸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모자의 두 다리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 모자에 눌려 모자 쓴 악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한 치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된 짓은 나이만큼 늘었어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사람들은 모자 쓴 악동이 멀리 떠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이제 그는 마법까지 배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도 하고 벽을 타기도 하고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가 한 처녀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모자 쓴 악동은 처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청혼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딸에게 청혼을 하다니 처녀의 어머니는 분해서 물을 한 바가지 깨얹었어요. 그러자 모자 쓴 악동은 훌쩍 벽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네 이놈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처녀의 어머니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나 모자 쓴 악동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벽을 뚫고 들어가는 마술을 부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군. 우리가 이사 가는 수밖에. 처녀의 어머니는 그 계획을 딸에게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그것을 모자 쓴 악동에게 말했어요. 그 사이에 처녀도 그가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모자 쓴 악동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새벽, 처녀와 어머니는 살짝 집을 나섰습니다. 짐들은 벌써 마차에 실어놓은 터였어요. 어서 가자. 그 악마 같은 놈이 알기 전에. 처녀의 어머니는 부지런히 말을 몰았습니다. 모자 쓴 악동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몇 날 며칠을 몰았습니다. 다 왔다. 어느 깊은 시골집에 이르러 처녀의 어머니가 말을 세웠습니다. 모자 쓴 악동이 사는 곳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처녀와 어머니는 짐을 풀기 시작했지요. 어머, 냄비가 없네. 짐 정리가 거의 끝났을 무렵 처녀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장 아끼는 냄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어먹을 악동 같으니 우릴 여기까지 오게 한 걸로 모자라 냄비까지 잃게 했구나. 어쨌든 이젠 두 번 다시 그 두 발 달린 짐승을 보지 않게 됐구나. 하는데 문 밖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깜짝 놀라 나가보니 모자 쓴 악동이 냄비를 든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섭섭하군요. 전 이 냄비를 돌려드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쫓아왔는데요. 처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이었어요. 그 후 모자 쓴 악동은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썽을 부리지 않았냐고요? 그 후에도 그는 계속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못된 짓만 골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모자 쓴 악동 이야기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자괴의 지의심 이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도둑은 세상 물적 모르는 선비를 속이고 배를 훔치듯 가져갔지만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장이 설 때마다 자신을 기다린 선비를 보면서 자괴 지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비에게 약속대로 배를 판 돈만큼의 쌀과 부거를 사다 주었지요. 사람은 살다 보면 자괴 지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괴 지심이 들면 그 원인을 바로잡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자괴 지심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부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교통벽규를 지키는 등 우리가 생활에서 배운 것들만 잘 지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소에 행동을 바르게 하여 자괴 지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